국내 연구진이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임미 교수 연구팀은 알차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발트를 넣은 특정 구조를 지닌 물질이 수분을 끌어당겨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결합을 효과적으로 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효과를 확인한 물질이 뇌와 혈관에 실제로 침투할 수 있어서 알차이머성 치매 치료제로서 잠재력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